배달하다 비오면 잣대는데 이거 배정된 게 없어 라우트가 뭐요 나가리요? 대기하는 시간이 똑같네 아 환자원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비 온다 잣대다 청소 잘하고 있어 갔다 올게 오늘도 일하러 갑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대안통운 저는 컵팡플렉스 하러 갑니다 아 비올 거 같은데 배달하다 비오면 잣대는데 이거 이러면 완전히 나가리인데 오늘은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주에서 계룡으로 대전 1캠프가 바뀌어서 한번 와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진 않아요 때가 돼서 입차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네 자 진입을 합니다 오늘은 뽑기가 어디로 될지 차 휑한데? 아 씨 오늘 확인했더니만 어제 오배송 됐네 근데 이게 저한테 다시 이제 픽업해서 배송하라는 얘기 안 한 거 보면 뭐 어딜 잘못한 거지? 아 씨 맞게 한 거 같은데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될지 몇 개로 될지 오늘도 가까운 동네 이십 몇 개만 되면 좋겠는데 누구나 계획은 있습니다 업무 시작했는데 배정된 게 없어 라우트가 뭐야 나가리요? 설마?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처음 왔기 전까지 어어이 겁나 졸았네 짤린 게 아니라 아직 안 들어왔대 아직도 분류가 안 끝났대요 그래서 아직 업무가 배정이 안 됐어요 아직도 지금 배정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씨 이러면 완전히 나가리인데 죄송한데 프레시벨 반납은 어디다 해야 돼요? 1층이요 1층 가야 돼요 아 1층 가야 돼요? 반납하고 오니까 떴다 30개 찾으러 가자 하나 둘 셋 이게 끝 완료 A B C D 적재 C그룹은 가장 적으니까 이쪽에 싫고 A B D는 여기 두 개랑 뭐 여기 두 개 나눠서 싫으면 될 건데 이 뒤쪽에 A와 B를 다 실었습니다 오늘 아파트 3개 4개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구루만 쓸 수 있겠어요 이 스웨트는 못 참지 카드도 되네 안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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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 고 신선이 점점 늘어나는 건가 아아 박스 냄새 가득하네요 다 싫고 첫 배송지로 갑니다 커피 한잔하고 가야죠 접시요 확실히 신선 첫번째 할 때보다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어요 야 가득 쌓여있지만 뒤 잘 보여요 옆에도 잘 보이고 시야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하늘이 더 왔다고 그러나 왜 이렇게 하늘이 맑아진 거야 아까부터 땀이 많이 나더만 어쩐지 지난번에 한 영상 찾아보니까 지금이랑 똑같이 출발했네 거의 거기에 개수만 많아졌어 야 이거 C 더 빨리 해야되는데 아 이거 뭐지 대기하는 시간이 똑같네 아 환자원에 이거 C 그래도 오늘 아파트가 있어서 한 번에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C 난관이네 첫 배송지에 왔는데 첫 배송 추천을 어기고 D부터 배송하려고 했는데 아 가보니까 아니더라구요 이게 안돼 다시 첫 배송으로 왔습니다 그냥 초보자들은 그냥 쿠팡이 추천해주는대로 그중에서 A, B, C, D로 해가지고 배송하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제 넘었네요 미안하다 쿠팡 플렉스 4개니까 처음으로 구로만 한번 써볼게요 3개까지 사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인사가 그렇더라구요 근데 저 아파트 한 번도 안 살은것이라 그래가지고 인사하면 되게 뭐야? 나 안 와?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인사하고 하는 게 좋은 거죠 이제는 잘 할 수 있어 원래는 이 구르마가 내 게 아니었거든 하아 아파트가 확실히 쉽긴 쉽네 한 번은 다 가니까 미리 지금 배송할 걸 위로 두고 재빨리 내린 다음에 사진 찍고 마무리 뭐야 왜 11층이야 누가 눌러놨어 큰일날 뻔했네 배달하니까 엘리베이터 잡아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려가시라고 했어 아 여기 대전 가장동 맑은 한층 아파트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 온다 잘 됐다 비가 근데 많이 올 거 같진 않은데 아이씨 쉽지 않네 쉽지 않네 그래도 어렵진 않네 저게 뭐야 비둘기가 왜 있어? 다친 거야? 지나가네 비둘기가 앉아서 쉬는 건 또 처음 보네 와 16개 했는데 4시 13분 반 했는데 벌써 한 시간도 안 걸렸으니까 어우 좋네요 오늘 되게 빠리 다섯 시에 빨리빨리 하면 다섯 시에 끝나겠는데 열배가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 휴 휴 휴 휴 휴 휴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아니지 뭐 3분의 2를 한 거지 10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중간 휴식 내 마음의 물 뽀까리 스웨트 적셔 뭐 배터리도 뭐 7,80%에서 시작을 해도 중간중간 차에서 충전하고 뭐 왔다갔다 하고 부족하진 않네 근데 이제 주간 일반이 참 개수가 많으니까 왔다갔다 사진 찍고 하니까 배터리가 너무 빨간지 신선은 괜찮네 4시 반이니까 벌써 한 시간 반 됐네 그래도 지난번에 5시 40분에 맞췄는데 단축할 수 있겠네요 바깥 났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집이네요 갑니다 완료 5시 8분 5천보 5천보 휴 쉽지 않네 수고했다 택배가 집에 왜이렇게 많아 또 뭘 샀겨 다시 1스푼 2스푼 3스푼 2스푼 6스푼 2스푼 3스푼 3스푼 4스푼 5스푼 드디어 아이템이 왔구만 아 쿠팡 플렉서 변 어으 Nap 이번에는 카friends Nope 장사핀 같은 느낌인데 одно 10% 세일 감사합니다.